기출문제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은 문제에 주어진 데이터를 교재를 참조하셔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A3셀부터 시작하셔서요. 지금 F12까지 영역에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고 중간에 C열의 날짜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따로 서식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에 제시된 날짜를 그냥 키보드로 입력하시면 돼요. 셀 서식에서 바꿔주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 입력했는데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입력이 안됩니다. 라고 하실 경우에만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수정하시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직접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섯문항의 서식이죠. 첫번째 A1셀에서 홈자 앞에서 더블클릭하시면 거서가 깜빡깜빡하죠.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 누르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표시가 되고요. 1번부터 9번까지 표시된 특수문자가 없다면 보기 변경을 눌러서 문제에 제시된 특수문자를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제목의 문자를 앞, 뒤에도 할 거니까 현황, 황자 뒤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보기 변경하신 다음 문제에 제시된 특수문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시 A1셀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셀 스타일이 있는데요.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셀 스타일이 저처럼 표시가 되어 있거나 한글로 셀 스타일이라고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강조색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다음 글꼴을 HY경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홈에 가셔서 글꼴의 HY경고딕 선택하시고 크기가 17은 목록에 없어요.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줄, 이중 밑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밑줄 선택하시고요. 핵 높이가 2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핵머리 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핵 높이를 선택하시고 값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핵 높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4부터 A5를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6부터 A7, A8부터 A9, A10부터 A11, A12부터 A13 각각의 떨어져 있는 영역을 컨트롤 키를 이용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5번, 한번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식품 선택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서 각각 5번을 해주셔야 해요. 다음은 E4부터 F13을 선택할까요? E3부터 F13을 선택하면 숫자입니다. 심표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홈에 가시면 우리 표시 형식의 심표 스타일 클릭합니다. 다음 D4부터 D13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사용자 지정,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셀 서식 대화 상자를 표시할 수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서 MM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또은 생략하고요. 월, MM월, 그 다음 DD1이라고 입력합니다. 월은 두 자리, 월 두 자리, 일 두 자리에서 입력하시는 거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F13을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모든 테두리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에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요. 텍스트 나누기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A3부터요. A15 영역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 각각의 데이터가 심표를 통해서 열이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이 데이터 도구 안에 들어있고요. 클릭 한번 합니다. 먼저 마법사 3단계 중에 1단계 데이터가 구분교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네, 문제 봤더니 심표로 구분되어 있대요.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어떤 구분교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탭이 아니라 심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라고 표시가 되고요.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상장 주식수 열은 제외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장 주식수 선택하시고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열 가져오지 않음 선택하셔서 문제에서 요구한 작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심표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가 각각의 열로 나누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 세 문항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다섯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매량이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 미만인 제품수를 13셀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건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이기 때문에 count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직접 co, unt, f, s, co, u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co, u, n, t, i, f, s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함수 입력이 되시고요. 안쪽에 어떤 인수가 들어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함수 삽입해서 함수 마법사 활용할 수 있고요. 첫 번째 조건의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판매량이 판매량 평균 이상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판매량에 가서 데이터를 찾을 거예요. 판매량에 가서 두 번째 조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판매량 평균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평균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크거나 같다, m% 연산자 이용해서 평균 값을 구합니다.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마법살도 사용하다 보니까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판매량에 대해서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절대 참조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물렁하셨다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건 사실 직접 입력할 때 큰 다운별 처리가 필요한데 제가 안 하고 했을 때 그 다음 오류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작성한 건 아니에요. 평균 값 이상이라는 조건만 작성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재고량입니다. 재고량에 가서 범위는 재고량 조건이 20 미만 작다 20이라고 입력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만이니까 등호 안 들어가요. 작다라고만 넣습니다. 확인 한 번 누르시면 0이라고 나옵니다. 왜 0일까? 사실은요. 사실은 제가 화면을 살짝 크게 해서 수식을 잠깐 살펴보시면 수식을 살펴보시면 카운티 ifs는 여러 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판매량에 가서 판매량의 평균보다 여기서 에버레이지 함수를 썼는데요. 에버레이지가 소문자로 나왔어요. 사실 구하고 나면 자동으로 대문자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렇게 소문자가 나오는 이유는요. 이 M%도 지금 큰 따옴표 안에 묶여 있어요. M% 앞에서 큰 따옴표를 닫아주고 여기 있는 큰 따옴표를 없애준다면 평균값을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가 되는데 지금은 큰 따옴표 묶었기 때문에 에버레이지라는 게 함수가 아니라 문자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수정해 볼게요. 큰 따옴표 크거나 같다 뒤쪽에 에버레이지 뒤에 큰 따옴표 닫아주고요. 지워주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한 번 눌러보시면 이제 2라고 구해집니다. 이렇게 작성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나 같다만 조건으로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고 연결하겠습니다. 평균값을 구해서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셔야 돼요. 마법사를 이용하시더라도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여러분이 수정을 좀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부서명이 생산부에 해당한 사원들의 사원들의 기본급의 평균을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은 부서명이 생산부라는 게 조건이에요. 부서명이 생산부라는 게 조건이고요. 그 다음 직위는 문제에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생산부에 해당한 사원들에 대해서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겠다.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dAverage부터 작성을 할게요. dAverage 안쪽에 인수 함수 삽입 눌러서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이 들어가야 되죠. 모든 데이터 선택하시고 필드에 와서 우리는 어떤 거에 평균을 구할 거냐면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예요. 조건은 생산부라고 되어 있어요. 부서 명액 필드에 가서 생산부를 찾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구해지는데 다행히 숫자가 이렇게 천 단위로 표시가 되네요. 문제에서 100의 자리에서 올림해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반올림하라고 했으니까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라운드 RO 끝에 가셔서 자리수를 넣으시는데요. 소수 이하 자리수를 표현할 때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넣지만 소수점을 기점으로 앞으로 가실 땐 마이너스가 붙어요. 1의 자리가 마이너스 1 10의 자리가 마이너스 2 100의 자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실제 값의 변화는 없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자리수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요. 여기는 첫 글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고 등록일자에 가서 1만 추출한 다음에 해온 코드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17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PR로 PER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그 다음 구분에 가서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요.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구분에 있는 데이터에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시가 돼요. 이 값 뒤에다가요. 뭐라고 하라고 되어 있냐면 1을 추출해서 연결하라고 했어요. 근데 하이픈도 들어가 있네요. 그럼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해서 빼기 입력하시고 다시 M% 연산자 이용해서 데이함수를 통해서 1만 추출하겠습니다. 등록일자에 가서 2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회원 코드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대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봤죠. 네 번째 문제 볼게요. H17부터 H26 영역에 승수가 높은 3개국은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준결승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큰 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는 하시고요. 라지함수를 통해서요. 승에 가서 라지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이따가 아래로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할 거예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로 큰 값이 얼마냐면 6이라는 값이 구해져요. 그러면 승이라는 입력된 숫자에 6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를 찾습니다. 커서를 다시 J17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IF 만약에요. IF 제 같은 행에 승에 입력된 값이요. 조금 전에 라지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6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거고요. 끝에 가서 심표 그렇다면 저희는 진출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직접 입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문자에 대해서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6보다 크거나 같지 않아요. 그러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하면 진출 나머지는 공백 IF 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근데 왜 3등까지만 3개국만 진출한다고 했는데 4개국이네요. 이유는 잠깐 볼게요. 8은 6보다 커요. 6도 6보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그쵸? 7도 크거나 같고요. 아 6이 동시에 2개 국가가 있어서 결과에는 이렇게 4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수가 높은 3개국 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가 6자가 6개 값이 2개가 있어서 동시에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 표 5에 가겠습니다. 표 5에 가서 기부현황 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용요금을 천으로 나눈 나머지 기준표를 이용해서 천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요. 그럼 한번 구할까요? C30세를 커서를 갖다 놓고요.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MOD라는 함수 사용하죠. 바로 왼쪽에 있는 사용금액을 천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690이라는 값이 구해주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봤더니 각각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을 기준표에 가서 0부터 200까지는 별 하나 표시할 거고요. 200부터 400까지는 별 두 개를 표시합니다. 참조표에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세 번째 열에 있는 표시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면 되는데요. C30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다음에 VLOOKUP 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VLOOKUP 끝에 가서 신표 꼭 하시고요. 함수 삽입 누르셔도 되고 직접 쓰셔도 돼요. 찾는 값은 구해놨고요. 참조표는 기준표에 가서 기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는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세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니에요. 그럴 땐 생략하시면 돼요. 확인 버튼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해당된 나머지를 가지고 기준표에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 살짝 조절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이거는 감점에 되진 않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1번 데이터 표에 대한 문제이고요. 값의 변화가 이율과 납입 기간에 대한 값의 변화에 따른 월 납입액을 계산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할부 납입액을 계산해 납입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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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 표시가 되는데요. 이 계산식을 가로와 세로에 교차하는 셀에다가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는 하셔서 연결 하셔도 돼요. 둘 다 맞아요. 복사 붙여넣기 또는 연결 둘 다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C12부터 전체를 범위를 지정합니다. I21세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습니다. 현재 행이라고 입력된 데이터는요. 가로를 얘기하고요. 가로 같은 경우는 24, 30, 36, 40이라는 가로의 데이터는 기간입니다. 기간은 계산할 때 C8셀에다가 B8셀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시고 열은 세로에 입력된 데이터 2%부터 6%까지 이율은 B7셀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어 다 값이 샵샵샵 나오는데 내가 틀렸나 아니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볼까요? D부터 I까지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I와 J 경계라인에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2% 24개월부터 6% 50개월까지 해당된 월 나비백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 다 금액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열 너비 조절이 살짝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부분함 문제고요. 부분함 문제가 나왔다 하시면 정렬이에요. 구분을 기준으로 구분 안쪽에 데이터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문제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름차순 정렬 건강 스페셜 일반 데이터로 정렬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안쪽에 커서만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서 부분함을 클릭합니다. 문제서 부분함은 구분별로 입고량 재고 판매량 재고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총 판매량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문제에 나와있는 입고량과 판매량과 재고량만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부분함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분함 가시는데 조금 전에 구한 평균은 그대로 두셔야 되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요. 이제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최대값 기존에 선택했던 거는 해제하시고 문제서 총 판매량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 총 판매량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부분합이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문제서 다른 서식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셨던 내용 확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기록을 먼저 하셔도 되고 단추를 먼저 넣으셔서 연결하셔도 돼요. 우선 단추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개발 도구에 가셔서 컨트롤에 삽입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에 단추가 있고요. 클릭하신 다음 오셔서 이제는 Alt를 누른 상태에서 B21부터 C12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아직 만들지 않았으니까 지금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연결하겠습니다. 합계라는 것을 입력하시고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이 합계가 맞습니까? 라는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합계는 썸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1분기부터 4분기 데이터를 가지고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 합계를 클릭하면 썸함수를 통해서 합계가 구해졌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합계에 대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단추 1이라는 텍스트를 수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지 단추 1 대신에 문제에 나와 있는 합계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고요. 사각형에 가시면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선택하신 다음 위치를 D21부터 D21에 오셔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 E12 영역까지 드래그 하십니다. 텍스트를 바로 입력하셔도 돼요. 서식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나중에 입력하셔도 상관없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아니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서식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누르시면 매크로 이름이 서식이 맞습니까? 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범위가 A3부터 F3까지를 선택하신 다음 체육이 색깔을 홈의 체육이 색깔을 연한 녹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연한 녹색 선택하시고 그 다음 선택되는 것을 해제 아무데나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 개발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시면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도형에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학생 명별 평균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고 행과 열을 전환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는 마우스 한번 클릭 한번 해봤더니요. 국어 영어 수학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학생 명별 평균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래요. 그러면 평균 영역이 차트에 더 추가가 되어야 하는데요. 방법은요.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평균에 해당된 범위를 선택하셔서 복사하셔서 붙여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 평균을 선택하시고 평균 영역 H3부터 H9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 차트에 오셔서 컨트롤 V 한번 하시면 평균의 값이 이렇게 추가가 오른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행과 열을 전환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데이터 선택을 이용하셔도 되고 행렬 전환 뭐 따로 범위를 추가해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차트 도구의 위쪽에 가시면요. 디자인 탭이 있어요. 디자인 탭에 행렬 전환을 하셔도 돼요. 행렬 전환 클릭하셔서 행과 열을 바꿔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요. 여기에서도 행렬 전환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행렬 전환 작업하셨고 평균 계열의 차트 종류를 평균 계열은 약간 저한테는 녹색 계열인 것 같습니다.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문제 봤더니 평균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따로 보조축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만 바꾸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선의 너비 그러면 꺾은 선형 바꿨던 평균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셔서요. 데이터 계열 서식 창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채우기밀 선에 가셔서 선의 너비를 선의 너비를 현재 2.25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선 4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선을 완만한 선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클릭하면 차트 제목 표시가 되고요.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하시면 지워지면서 입력이 되죠. 1학기 중간 고사 성적 이라고 입력합니다. 1학기 중간 고사 성적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로 갑축의 표시 형식은 왼쪽에 있는 걸 세로 갑축이라고 하고요. 표시 형식은 숫자의 소수 자리수 1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 축 옵션에 오셔서 표시 형식을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에 소수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수 자리수 1로 지정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평균 계열의 평균 계열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그러면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위쪽을 선택하면 이렇게 숫자 값만 표시가 되네요. 문제에서는 항목 이름과 값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값이 표시가 된 거를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고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에 가셔서 레이블 옵션에 가셔서 그 다음 현재 값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항목 이름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항목 이름을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범내는 오른쪽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오른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표시된 범내를 선택하시고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서식에 가시면요. 도형 스타일에 가셨을 때요. 미세효과 라고 찾습니다.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클릭하시면 이렇게 서식을 제정할 수 있고요. 기본주 새로 눈금선을 표시하시오. 차트 요소에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주 새로 선택하시고요. 그러면 새로 이렇게 눈금선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제시된 5문항을 작성하시고 제시된 차트와 그 다음에 작성된 여러분의 차트를 비교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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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